순천대학교 2학기 수업이 원격과 대면 수업으로 병행 운영됩니다. 순천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2학기 학사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적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단계는 교과목별 수강인원에 따라 대면 수업과 혼합수업,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2단계는 대면 수업 인원을 제한하며 수강인원 20명 이상인 실습 교과목은 병행 수업하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또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인 3단계에서는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